임명장 성명 이은자 부서 글로벌 문예대학 한국우영학과 7위 학과장 위 산업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및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화란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종합문예인 유성 산업 글로벌 문예대학의 학과장으로 임명함 2020년 10월 17일 글로벌 문예대학 총장 이사장 합의 요청을 끝내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네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면